갑자기 너희 아직도 다 끝났어? 너 어디 갔다 왔어? 선생님이 숙제 안 한 사람을 남아있어 풀고 가라 그러셨잖아 아까 방학 컴퓨터 보아봤지 지렁부터 풀거야 아휴 지루해 수익만 1시간쯤 풀고 있으려니까 노잼이다 노잼 선생님은? 선생님은 어디 가셨어? 출장 가셨어 수익 다 풀면 선생님 책상 위에 놓고 가라고 하셨어 수익만 1시간쯤 풀고 가라고 하셨어 수익만 2시간쯤 풀고 가라고 하셨어 애들아 우리 심심한데 과학실이나 갈까? 거길 왜? 뭐 재밌는거라도 있어? 오늘 산성용회하고 연기성용회 실험했잖아 아 호나 그러다가 선생님께 혼나면 어쩌려고 오늘 선생님이 안계신다니까 그래도 아이고 모범색 나셨네 그럼 넌 빠져 준영아 같이 안 갈래? 나 스틸은 애깨서 가져왔거든 정말? 애깨에 상상형이 떨어지면 뭘까? 재밌겠다 준영아 너까지 왜 그래? 그러다 선생님 아시면 어쩌려고 너만 조용히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? 하기 싫은 하지마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된다 준영아 준영아 가자 야 서주아 넌 그렇게 평생 선생님말만 듣고 살아라 야 이거 맞지? 난 잘 모르겠어 다 그게 그거 같아 몰라도 돼 그냥 아무거나 해보면 되지 아훈아 왜 여기 좀 뭔가 쑥쑥하지 않아? 뭐가? 아니 그냥 아훈아 우리 이제 그만 가자 나 이제 이러고 재미없어 아야 좀만 기다려봐 그럼 나 먼저 갈래 너 혼자 해 아야 나 혼자 했으면 무섭단 말이야 어떡해? 치우면 되지 뭐 잠깐만 내가 빗자로 가져올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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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! 뭐야! 아! 뭐지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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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그게 뭐야? 불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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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베드로 또 왜 안오는거야? 아! 주아야! 끝났어! 아우니가 이상해! 왜? 뭐가? 아우니 지금 어딨는데? 방 집에 있는데! 아우니가 아우니가! 아우니가 뭘 어째는데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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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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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